NC뉴스가 엄청 많더라고요. NC가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그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근데 저희 꾸준히 말씀해 와주시지 않으셨었나요? 애증 어린 발음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애정, 애증. 어차피 NC가 좋건 싫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임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지적을 많이 해왔었죠. 김택진 대표 부인이 윤송희 씨가 NC 웨스트 대표이사고 동생이 김태권 수석 부사장이 CEO로 NC의 사업부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의 회장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삼성어메리카 대표 이서진 이렇게 하면 과연 국민들이 과연 납득을 할 건지 그러니까 경영을 잘했다. 이것만으로는 절대 용납되지 않아요. 삼성전자의 회장 예를 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게임법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이 뭐냐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허위로 했을 경우에 징역 2년 2천만 원 이하 벌금 가장 핵심 쟁점이 그거예요. 회사의 대표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업의 대관이라든지 홍보팀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도 그 조항을 덜어내야 되는 거죠. 그냥 정정당당하게 하면 수익이 안 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피디님이나 저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뭐랄까 우리는 소박하게 좋은 말로 합시다. 우리는 소박하고 인간답게. 기업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한 지적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기업들이 크게 개의치 않고 들어요. 그런데 창업자에 대한 부분이 확 들어가면 바로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건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 기업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가끔 보면 IT 대기업들이 보면 ESG를 무슨 뭐냐, 조미료 보듯이 치듯이 무슨 기업 경영을 조미료 치듯이 보는데 기본적으로 ES 정신이 뭐냐 하면 기업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 사회적 도구로서의 기업이라는 인식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거죠. 왜 우리나라는 지금 IT 기업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좀 방향이 이렇게 돼 버렸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정경유착이라는 그 원죄를 IT 재벌들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정치적을 갖다 바친 적도 없고요. 예를 들면 산업을 불화받은 적도 없어요. 이러니까 자기들이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은 거의 20년 동안 없는 거예요. 이제는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이 강한 압력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방어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의 아쉬움이 참 큰 거죠. NC 헤드라인, 작년 영업익 반토막. 이것도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또 피디님 좋아하는 주식 이야기로 다시 또 쫙 이렇게 돌아가자. 제가 가지고 있는 저는 이제 이 NC 주총 가게에서 NC 주식을 샀는데 거의 지금 절반이에요 절반. 그러니까 주총 갔다가 그것이 팔았어야 되는데. 분해서. 난 두 주 더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손실이 더 커졌어요. 2020년, 21년 같은 그런 정말 호황기는 안 온다니까요. 국가 권력이 환경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강제로 게임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게임하는 걸 묵시적으로 권장했고요. 왜? 사람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못 나가니까. 근데 그런 시절이 안 온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2020년, 21년에 빨리 본동을 갖고 투자하세요. 빨리 빨리 투자하세요. 근데 2020년에 만약에 제대로 투자를 했으면 이제는 게임이 뭔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뭔가가 프로토타입이라도 나오고. 안 나오잖아요. 이번에 NC가 신규 IP 다섯 종을 공개했어요. MMORPG, 인터랙티브 무비, 액션 배틀로얄, 수집형 RPG 등 다양한 장르.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MMORPG는 뭔지 알겠어요. 인터랙티브 무비? 무지? 액션 배틀로얄? 무지? 배틀로얄은 크래프톤이 잘하는 건데. 그다음에 수집형 RPG? 이건 넥슨이 아주 왕자인데. NC요? 예전에 캐주얼 게임 하려다가 잘 안 됐고요. 고포류 하다가 잘 안 됐고요. 고스토포카. 그거 상상도 못 하시죠? RPG의 명가 NC소프트가 고스토포카를 만들어서 하다가 사업이 안 돼서 재웠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서 이해봅시다. 다섯 개의 IP를 준비 중이라는 거예요. 준비 중. 개발 단계부터. 그럼 개발 안 하고 있다는 게 지금 기획 단계예요. 그럼 1년 반 동안 뭐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용자들과 다양한 형태로 소통하고 피드백을 반영할 계획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봐야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 배가 산으로 가지. 왜냐하면 유저들이 자기 취향에 따라 전부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단일 IP 리스크예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1년 반 동안 뭐 하셨나요? 지금쯤 다섯 종의 프로토타입을 딱 보여주거나. 아니면 개발 기간 1년 반을 잡고 있으면 개발이 어디까지 와있다.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뭐냐면 개발하겠다는 기획 단계예요. 근데 오히려 저는 리니지 이번에 발표해서 상당히 아주 인상적으로 보고 있는 게 PC 온라인 게임 매출이 리니지가 1341억 원. 리니지2가 997억 원. 리니지도 천억이에요. 24년 됐는데 매출이 1341억 원이에요. NC가 역시 RPG에 있어서는 강하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 NC는 PC 온라인 게임을 개발 역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세 글로벌적으로 PC 온라인 게임이 비어있거든요. 중국 애들 전부 모바일로 다 와 버렸어요. 그쪽이 완전히 무주공산이에요. 지역 매출을 보면 역시 한국이에요. 한국이 1조 5,700억. 그다음에 북미 유럽 1,143억. 북미 유럽 거의 뭐 그냥 딸랑 꼬리 쥐꼬리만큼 있는 거예요. 결국 국내 매출로 먹고 사는 그러니까 국내 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 홍시 에프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리니지W 가지고 북미하고 유럽 간다 이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리니지W는 정말 안타깝게도 북미 유럽 가봐야 안 돼요. 서구 유저는 과정을 중시해요. 게임 과정이 즐거워야 돼요. 아시아 유저들은 결과가 좋으면 돼요. 대표적인 게 퀘스트를 아시아 유저를 안 읽어요. 아시아 유저에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뭐 줄 건데? 아이템 뭘 떨구지? 그래서 몇 개 가져오라는 거야. 필요한 바나나가 몇 개야? 이런 거예요. 서구 유저들은 퀘스트를 딱 할 때 왜 바나나를 원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퀘스트를 소설 읽듯이 하는 거예요. 왜 바나나를 원해? 앞에 퀘스트하고 뒤 퀘스트가 연결이 안 되는데 왜 그래? 그걸 GM한테 질문을 해요. 그것도 장문의 메일로. GM은 머리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걸 보강해서 서구권을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휴 왜 그러세요? 사람은 DNA가 있다니까요. 기업도 DNA가 있어요. 결국 리니지W는 결국은 아시아형 게임이에요. 그래서 리니지W의 주요한 매출과 성공도 결국은 한국이잖아요. 결국 리니지W가 성공해서 아주 역대 최고 매출을 올렸대요.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는 이야기를 안 해요. 아시아 전체 토털 매출로 아시아가 4,470억, 북미 유럽이 1,143억. 그런데 아시아 유저가 도대체 어디지? 어느 나라에서 얼만큼 나왔지? 제가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데이트 하거든요. 아시아 쪽에 일본이 얼마나 나왔지? 아시아에서도 리니지W가 어느 정도 수준일까? 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상 최고의 매출, 사상 최고의 실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돌고 돌아 한국 게임, 아시아 쪽.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이번에 P2E 개념이 아니라 NFT 개념을 하겠다. P2E 개념을 NFT하고 블록체인 개념을 혼동하는 현상이 굉장히 심한 것 같다. 아 공부하셨더라고요.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화의 가치 안정성을 흔드는 NFT 도입은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 양반 여기서 이야기하는 NFT는 P2E거든요. 기자가 잘못 쓴 거 아닐까요? 말이 안 되는데 지금. 그렇죠. 아 역시 탁월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여기서 대화를 하다 보니 제가. P2E는 하지 않겠다. NFT는 도입하겠다. 숨겨져 있는 워딩이 뭐냐면요. 코인은 새로 안 만들겠다. 코인하고 환전은 하지 않겠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지금 이제 다이아를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코인은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P2E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구조가 있냐면 거래소가 있어요. 게임 내 화폐는 아데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다이아.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아가 유저들 사이에서 현금으로 거래가 돼요. 그러면 이 구조에서 그 다음 거래소에서는 아이템들을 사고 팔거든요. 그럼 뭐냐면 이 속에서 현재 새로운 코인 P2E라는 개념을 하지 않더라도 P2E라는 구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 물품을 거래소에서 사고 팔 때. NC가 2% 수수료를 떼요. 이걸 공식적으로 하지 않다는 걸 딱 이렇게 장막을 쳐도. 커튼을 쳐도 그 소위 말하는 환전 이전의 프로세스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NC는. 그래서 집행금 NFT 붙인다는 거예요. NFT 붙여버리면 그게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회사가 전부 들여다볼 수 있어요. 얼마에 어떻게 팔렸다. 누가 가지고 있다. 현재. 회사가 전부 경제 시스템을 다 제어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NFT를 붙이는 데 있어서 이번에 이제 이분이 홍 CFO가 강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이템 소유권. 소유권 이야기를 다 빠뜨리고 있어요. 저작권은 NC에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저작권하고 소유권 두 개를 다 유저에게 줄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원래 NFT라는 개념이면 다 넘어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작권과 같이. 예를 들면 그림을 생각하면 돼요. 미술품은 저작권은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미술품을 쪼개 팔거나 이게 안 돼요. 권리를 쪼개 파는 거예요. 소유권을 쪼개 파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향후에 이슈가 될 거다. 논란이 될 거다. NC 같은 경우는 지금 약관에 이용권만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뭐 저작권 소유권 다 모든 것들을 NC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NFT를 붙이는 순간 저작권과 분리된 소유권을 구매자에게 넘긴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서버를 닫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법적으로 아마. 설레는 NFT도 하면 이게 서버를 닫아도 어딘가에 얘한테 남거나 그게 NFT인 거잖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남겨둘 거냐부터 시작해서 리니지 M에서 쓰던 걸 리니지 2M에서 쓸 수 있어야 된다라든지 그런 이슈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NFT, P2E 이런 논란을 벗어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리니지 W가 어쨌든 서구 시장에서 참 어려울 거다. 잘 안 될 거다. 또 그러면 리니지 W 나왔습니다. 그다음 뭘 거예요? 리니지 그다음에 X가 나와야 되나요? 다양한 장르를 공략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는 급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될 건가? 이런 이슈가 있는 거예요. 잠재만요. 그래서. 보통, 감사합니다.